헬로 에이티니 인도네시아 둘 셋! 에피소드 팀!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! 까미 에이티즈 압박가발은 에이티즈가 신곡 게릴라로 컴백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에이티니가 저희를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이번 저희의 새 앨범 The World Episode 1 Movement Tokopedia K-POP Merchandise Store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인도네시아 에이티니를 위해서 특별한 콘텐츠도 준비했는데요 그게 뭘까요? 다들 궁금하시죠? 난티깐깐이야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! 엠엠엠서 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